난 왜 내 곁에 있는데 더 외로운 건지 왜 내 맘 기대고 넌 우리 차라리 헤어지자 그 말을 감추고 넌 너무 아파 한참 울었죠 난 요즘 많이 외롭죠 그댄 모르겠죠 날 외면하는 그대 눈은 나를 못 보죠 cry 혼자 방 안에서는 cry 밤에 문을 닫고서 cry 이제 놀래 가슴이 모두 찢겨져 그대는 왜 내 곁에 있는데 더 외로운 건지 왜 내 맘 기대고 더 딴 생각만 드는지 왜 눈물 나는지 아직 나는 너인데 말해봐 내 안에 넌 언제쯤 날 돌아볼 건지 더 차가워지는 말투 건조해진 표정 요즘 정말 다 지겹죠 내 상처가 더 아프죠 그댄 모르겠죠 날 위로하던 그댄 날 더 아프게 하죠 cry 혼자 방 안에서는 cry 내 문을 닫고서 cry 이제 놀래 가슴이 모두 찢겨져 그대는 왜 내 곁에 있는데 더 외로운 건지 왜 내 맘 기대고 더 딴 생각만 드는지 왜 눈물 나는지 아직 나는 너인데 말해봐 내 안에 넌 언제쯤 날 돌아볼 건지 이런 내 맘 할까요 더 멀어지겠죠 더 미워져서 자신 없네요 어쩌죠 이도록 난 죽을 것 같은데 난 너무 아픈데 왜 내 맘 기대고 더 딴 생각만 드는지 왜 눈물 나는지 이젠 너를 놓을게 말할 게 이럴 거 차라리 우리 헤어진 참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한소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요 데뷔 1개월 된 라이징 뮤지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EXID입니다